1, 2, 3 1, 2, 3 2, 3, 4, 4, 5, 6, 6, 7, 8, 9, 10 오늘 스카프가 다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왔어요 지원씨 보셨어요? 윤기TV? 네 어떠셨어요? 하지온 스페셜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새로운 모습을 보시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오늘 룩이 되게 화이트 앤 블랙으로 딱 예쁘는데 예쁘세요 백에 맞는 룩을 지은 씨 평소에 어떤 스타일 백을 좋아하세요? 저는 좀 클래식한 백을 좋아해요 그래서 오히려 클래식한 백이 캐주얼에도 들면 굉장히 시크하게 해주고 요즘에는 약간 클래식한 복고에 좋아해서요 오늘도 약간 클래식하면서 귀여운 백 들었는데 좋아해요, 약간 클래식한 백 오랜만에 재훈 씨와 같이 계시면 저는 편안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친하니까 오늘 예쁘다, 지원아 응? 좋아, 피곤해서 피곤하지? 열 날, 열 날 아니 어제 희인 누나 만난 게 희인 누나 아파서 링기 맞고 촬영하니까 멀퉁하고 너도 그래갖고 나들 배낮에서 링고 맞았어요 정말 피곤했었는데 영화 스케줄 끝나고 외국을 2박 3일 갔다 오니까 힘들지 건강에 신경 써야지 오늘 인사 왔는데 다른 배우들 보는 사이트에 감사합니다.